먼저 준비해 주실 건요. 이 바닐라 빈이랑 설탕이고요. 젤라틴 그리고 버터 그리고 위에 올라갈 민트랑 딸기예요. 이 바닐라 빈은요. 베이킹할 때 바닐라 설탕 해서 따로 팔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이 바닐라 빈을 이렇게 설탕에다가 같이 놓으면은 바닐라 설탕이 돼요. 일단 바닐라 빈 안에를 반을 갈라셔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빼주시겠습니다. 우유랑 생크림을 반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 반 생크림도 반. 여기다가 바닐라 속을 넣으시면 돼요. 껍질도 같이 바닐라 향을 한껏 느리기 위해서 같이 넣겠습니다.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. 살짝 약한 불에서 데운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설탕을 한 반 껍 정도만. 단계 싫으신 분들은 설탕량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황선탕을 넣거나 메이플 슈가를 넣으면 약간 색깔이 우중충해지니까. 그런데 그래도 나는 몸에 좋은 슈가 먹을래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제 젤라틴을 넣을 건데요. 젤라틴을 저는 이 찬물에다가 미리 이렇게 불려놨어요. 젤라틴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젤라틴이 다 녹아버리니까 찬물에 꼭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바닐라 빈을 빼고요. 젤라틴을 넣을게요. 젤라틴은 한청가루도 많이 쓰시는데요. 한청가루는 양갱이나 정말 젤리 같은 거를 넣을 때 넣으시고요. 이런 젤라틴 같은 경우는 무스나 오늘 만드는 이런 푸딩 같은 거 하실 때 넣으시면 좋아요. 그래서 넣고 젤라틴이 잘 녹게끔 잘 저어주시고요. 체에 한 번 받쳐서 컵에 넣어서 굳히면 끝이에요. 체에다가 브라우니 같은 거나 크래커 같은 거 좋으시면 안에 넣으셔서 같이 굳히셔도 돼요. 귀여운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하셔서 냉장고에 한 3시간 정도 굳히시면 돼요. 그래서 민트랑 딸기로 위에 얹어서 장식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냉장고에 안에 넣을게요.